지난 13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전세피해대책총괄TF팀을 비롯해 13개 실무부서로 구성된 강서구 전세피해지원단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지원 추진대책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예방, 피해지원, 교육홍보 등 실무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서구는 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자체 최고 수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 보완 입법 사항과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정부 정책에 일부 반영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회의에 함께한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총총하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임을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기겠다며 피해자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올해 기존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에 더해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안내 영상 제작 및 유튜브 게시, 2034 초년생 대상 주택임대차 교육, 전세피해 사례집 제작 배포 등 전세사기 예방활동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